이번 시간에는 석차 구하기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A 회사는 25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리점마다 전년도 매출액이 주어져 있고요. 이 매출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석차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1등부터 25등까지 석차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I번째 대리점에 대해서 그 매출액은 AI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석차는 RI의 그 값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RI가 1이면 1등이라는 뜻이 되고 25면 25등 꼴찌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조건이 하나부터 있습니다. 만약 매출액이 동일한 대리점이 존재할 경우에 자신보다 상위자로 보지 않고 석차를 낮추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는 자신의 상위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등수가 석차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문제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25개의 대리점에 대해서 매출액이 존재하고 석차가 존재하는데 25개의 대리점의 석차 모두를 전체 다 1등이라고 일단은 초기화를 합니다. 자, 1등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인 AI를 25개의 대리점의 매출액 AJ와 25번 비교합니다. 일단은 자기 자신도 물론 포함이 될 텐데 비교해서 매출액이 자기 자신 매출액인 AI보다 큰 경우에만 자신의 석차를, 자기 자신의 석차 RI를 일식 증가시킵니다. 자기보다 매출액이 큰 대리점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가 일식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1등식 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동점인 경우는 앞에 조건에서 상위자를 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석차가 하향 조정되지 않고요. 자신보다 큰 경우에만 석차가 하향 조정이 됩니다. 물론 AI를 25개의 비교할 때 AI가 AJ와 똑같은,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동점이기 때문에 석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매출액을 비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리점과 전체 25개의 대리점과의 매출액 비교를 하게 되면 자기보다 큰 것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석차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순서도, 이 알고리즘은 반복구조 하나의 대리점 I가 25개와 비교하는 그 반복구조가 다시 25번 반복되는 반복구조 안에 반복구조가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동점자에 관한 석차 부여가 이 문제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점자인 경우도 자기 자신보다 상위자로 보는 경우가 있죠. 보는 경우에는 석차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점수가 70, 10, 40, 70, 50, 5개가 주어졌죠. 이 5개 가운데서 70이 2개가 있죠. 만약에 이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동점자를 상위자로 보지 않으면 이 70, 70 두 개가 다 둘 다 1등이 됩니다. 1등, 1등이 되죠. 만약에 동점자를 상위자로 보게 되면 70, 70은 둘 다 2등, 2등이 되는 거죠. 1등이 없습니다. 공동 2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지금 자신보다 점수가 높은 게 몇 개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등, 1등 두 개가 있지만 이 경우는 어느 경우든지 자기 자신보다 높은 점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점자에 대해서 석차를 하나 떨어뜨리는 방식 이런 경우는 2등, 2등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자기 밑으로 몇 명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전체 5명 가운데서 본인이 2등이니까 자기 밑으로 3명이 있는 거죠. 여기 5등, 4등, 3등 이렇게 3명이 있는 경우가 되는데 따라서 앞의 경우는 위로 몇 명이 있는지 뒤의 경우는 밑으로 몇 명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첫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동점자를 가지고 석차를 떨어뜨리지 않고요. 동점자는 무시하는 형태로 석차를 매기게 됩니다. 순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도에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A25, 25개의 대리점별 매출액을 보관하고 있는 배율 변수고요. R25는 25개의 대리점에 관한 등수죠. 석차를 보관하고 있는 배율 변수입니다. I하고 J는 밑에 반복이 사용되는데 먼저 순서도의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스타트했고요. R과 A에 관한 배율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여기 반복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I는 1부터 시작해서 I는 I 플러스 1 하나씩 증가하면서 I가 25 이하인 경우는 반복을 하죠. 그래서 1부터 25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무슨 반복을 하냐면 각각의 단계마다 AI를 읽습니다. 매출액을 읽죠. 그리고 그 I번째의 매출액을 읽고 I번째의 석차를 기본적으로 1등으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매출액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석차를 모두 다 1등으로 세팅하는 초기화 과정이 끝납니다. 25개까지 다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부터 석차를 구합니다. 자, 여기는 반복 구문 안에 반복 구문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죠. 바깥의 반복 구문은 I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I는 1부터 저 밑으로 내려가면 I는 I 플러스 1, I가 25 이하일 때 반복하죠. I는 1부터 25까지 반복이 된다는 것을 바깥에 반복 구조가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안쪽에 있는 내부 반복 구조를 보면 J를 사용해서 합니다. J는 1부터 똑같죠. J는 J 플러스 1, J가 25 이하일 때. 그래서 첫 번째 원소부터 첫 번째 대리점부터 25번째 대리점까지 어떤 과정을 반복하는데 각각의 I번째 대리점에 대해서 뭘 하냐면 나머지 25개와 비교하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A, I가 A, J와의 관계에 있어서 A, I가 지금 석차를 정하려고 하는 대리점이죠. I가. J는 비교 대상이죠.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이 자기보다 큰 경우가 존재하면 본인의 랭킹을 높입니다. R, I는 R, I 플러스 1. 1등이 2등이 되는 거고요. 2등이 3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이 큰 경우에만 랭킹을 높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랭킹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5개와 비교를 하게 되면 자기가 몇 등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다 끝내게 되면 각 대리점의 매출액, 랭킹, 석차를 모두 찍게 됩니다. 여기 출력하는 데 보면 A, R 변수 이름만 쓰여 있는데 이 경우는 각각의 25개에 대해서 다 짝으로 찍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1, R1. 첫 번째 대리점의 매출액, 그 다음에 석차, 그 다음에 A2, R2. 그래서 A25, R25까지 이곳에서 다 출력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좀 더 간단하게 순서들을 그렸습니다. 반복기호를 사용했죠. 여기 반복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처음 초기화하는 것을 보시면 I는 1부터 25까지 일식 증가하면서 A, I, I번째의 매출액을 읽고 그 다음에 R, I는 1 그 I번째의 석차를 기본값 1로 두는 것을 반복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석차를 매기는 과정은 반복 안에 반복이 있었죠. 반복 안에 반복이 있었습니다. I는 1부터 25까지, J는 1부터 25까지 일식 증가하면서 하죠. I가 석차를 매기려고 하는 대리점이죠. 그래서 나머지 대리점과 비교합니다. A, I가 A, J보다 작으면 A, J가 크면 랭킹이 떨어지죠. 석차가 하나 떨어집니다. R, I는 R, I 플러스 1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부에서 반복하고 또 외부에서 반복한 다음에 이 부분은 동일하죠. 25개에 대해서 매출액과 석차를 짜구로 해서 찍으면 여기서 원하는 석차 구하기의 알고리즘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석차를 저장하는 값으로 배열변수를 앞에서 사용했었는데 R25를 썼었죠. 이것 대신에 배열변수를 쓰지 않고 단순변수 R을 사용해도 똑같이 석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매번 대리점마다 석차 값을 찍어줘야 되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반복기호를 사용한 순서도 앞에와 잠깐 비교하시면 초기값 정하는 것은 동일하죠. I는 1부터 25까지 매출액을 읽죠. 이 경우에 R, I의 값을 1로 저장하는, 초기화시키는 그 부분이 여기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생략이 되어있고요. 이 부분이 밑에서 이루어지죠. 이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I는 1부터 25까지 25개의 대리점에 대해서 뭘 하냐면 각각에 대해서 일단 석차를 나타내는 단순변수 R값을 1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와 비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1부터 25까지 J와 비교하죠. 그래서 A, I의 매출액보다 J의 매출액이 크면 이 석차를 나타내는 단순변수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한 다음에 25개가 다 끝나면 비교가 끝났죠? 그러면 바로 찍습니다. A, I, R 그래서 I번째 대리점의 매출액 그리고 그 랭킹을 찍죠.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번째 대리점을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이 R을 배열변수가 아니라 단순변수를 사용해서도 매출액과 이 석차를 짝으로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점자인 경우에 석차를 떨어뜨리는 경우 많이 쓰진 않지만 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순서도가 약간만 바뀌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하고 A하고 R에 관한 배열변수 25개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25개의 대리점에 관해서 매출액값을 읽어드리고 각각의 석차에 관한 초기값을 정하는데 이 경우는 0을 잡습니다. 왜 0을 잡냐면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존재하죠. 그런 경우도 석차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0으로 시작하죠. 0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든 간에 최소한 한 번은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석차가 1이 되겠죠. 물론 2개, 3개, 4개 있으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초기값을 0으로 두는 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밑에서 비교하는 걸 보면 틀은 같습니다. i는 1부터 25 그리고 비교해되는 j도 역시 1부터 25죠. 25개 비교합니다. 그래서 i번째의 대리점의 매출액 a, i가 a, j보다 이 경우에 크거나 같은 경우에도 크기만 되어 있는데 크거나 같은 경우에 둘 다 ri값을 증가시킵니다. ri값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크거나 같은 경우 동점자도 역시 석차값이 증가되는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하나밖에 없어도 초기값이 0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하고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석차가 1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크다를 크거나 같다로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동점자인 경우도 석차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끝날 때 역시 a하고 r 각각을 짝을 지어서 출력하게 됩니다. 석차 구하는 순서도 순서도를 c 언어로 구현한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펑션으로 되어 있고요. a25, r25를 전부 정수형 배열로 선언했고요. c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0부터 24까지죠. 25개에 대해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매출액 값을 읽어드리죠. 배열 원소 앞에 n%를 붙여서 읽죠. 스캔 F에서 그 다음에 초기값을 1로 석차의 초기값을 1로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 안에 반복이 들어가죠. i는 0부터 24까지 j는 0부터 24까지 그래서 a, i가 a, j보다 비교했을 때 a, j가 크면 석차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25개를 짝을 지어서 찍죠. a, i, r, i 매출액과 석차를 0부터 24까지 25번 반복하면서 출력하게 됩니다. 자, 자바로 작성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public 클래스하고 이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string, args, 이거는 공통제 형태로 쓰게 되는 거고요. 변수 선언하는 부분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쓰죠. a라는 배열, r라는 배열, 정확히 표현하면 배열 클래스인데 new int 25, integer형 25개짜리 새로운 클래스를 형성을 하는 거죠. 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하죠. 그래서 newscanner.system.in 표준 입출 입력, 보통 키보드 이런 걸 통해서 입력한 스캐너를 선언하고 클래스 변수를 stdinput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stdinput 안에 있는 nextint 그러면 이제 정수를 읽어드리는 거죠. 정수를 읽어서 매출의 값에 집어넣고 그리고 초기값을 1로 설정하는 과정을 25번 반복해서 초기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석차를 구하죠. i는 0부터 24까지, j도 0부터 24까지. 이건 자바나 c나 똑같은 형태죠. 표현입니다. 그래서 ai보다 aj가 크면 석차를 1만큼 증가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system.op.printl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할 때 지금 여기 플러스, 이게 접속기 오죠. 매출액, 그리고 콜론, 그리고 석차를 짝으로 해서 줄을 바꾸면서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